자 이번 경기는 신식 개틀링포 10부대 vs 중국의 750명 곱하기 5부대입니다. 한마디로 한 4천명 3... 3에서 4천명 정도 됩니다.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개틀링건이 얼마나 좋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털리는거는 개틀링건이 될 수도 있어요. 일단 해봐야 됩니다. 어떻게 될지는. 그런데 이 배치를 어떻게 해먹어야 되지? 배치를 이걸 어떻게 해먹어야 되지? 그냥 아무때나 던져놓으면 되나? 이렇게?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되겠죠? 그냥 이렇게. 자 이게 한부대니까 한부대당 개틀링건이 4개거든요. 그러니까 10부대니까 총 개틀링건 40문입니다. 총 개틀링건 40문 vs 중국군 750 곱하기 5해봐. 몇명이야 도대체? 어... 그정도 돼요. 아 3,500킬해요? 아 그래요? 자 그러면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개틀링건 총 40문이에요. 40문 어 40문 vs 중국군 대단한 물량 어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물량 대단하지요? 맘에 드십니까? 어 대단한 물량입니다. 어 3,750명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어 물량을 준비했습니다. 이러보니까 한 3,000명 더 되는거 같죠? 어 여러분이 댕기는 학교의 한 3배라고 생각하신대요. 전교생의 총 3배 맘에 드십니까? 자 3,750명입니다.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라! 자 아마 달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테니 우리는 개틀링건이나 구경을 하면서 뭣을 한번 잡아보자고요. 일단은 개틀링건이 어 거의 다 잘 배치가 되어있어요. 어 거의 다 잘 배치가 되어있는데 아까 중간에 한 개 한 개의 중간에 좀 이상한데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누구 쏠라고 자 잠만 야는 지금 야는 상관한테 불만이 있나봐 어 그래서 지금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는 상관한테 불만이 있나봅니다. 자 자 개틀링건 현재 총 40문이에요. 어 40개의 개틀링건이 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중국이 옵니다. 중국 잡지요? 마음에 드십니까? 중국군 3,700명이 몰려옵니다. 어 마음에 드시겠지요? 자 중국군 3,700명! VS 개틀링건 40문 준비 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. 어 막 갈겨 대기 시작했어요. 어떻게 됐지? 잠깐만 막고 있나? 한 번 보도록 할게요. 아직까지는 별일 없어보여는데 고! 잠깐만 개틀링건이 그리 훌륭하지 않은데?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쏴도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데? 뭐지? 잠시만요. 이거 누가 개틀링건이 사기다고 그랬습니까? 어서오세요. 이거는 거의 거의 뭐니야 시민혁명 수준인데? 어 지금 열심히 쏘고 있거든요? 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쏘고 있거든요? 아뇨? 앞에 한 부대도 안죽었어요 지금 일단은 앞에 한.. 앞에 한 부대 사기 자아로 뭐냐 오! 야 한 300명 죽였어 아뇨아뇨 한 300명 죽였어 여기도 한 300명 죽였어 야 걔 틀린거 센데? 나쁘지 않은데? 가자아아아아아 야 이제 죽는게 보인다 허! 거의 시민혁명급 와 총 갈기는거 봐 대단하다 이제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야 이건 거의 진압, 진압 수준인데 진압 야 도망갓? 와 엄청 많이 죽었어 야 근데 이건 꼭 그같다 이거는 시청 앞에 놔둬야돼 시청 앞에 시청 앞에 이런 훌륭한 물건들을 놔둬야돼 이거는 여기에 있을 물건이 아니라 시청 앞에 있을 물건들이야 야 나무한테 가려갖고 그나마 사는거 같은데 또 도망갑니다 야 접근을 못하네 와아 오! 그건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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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도망간다 야 미친! 상대간 듯! 어 이건 거의 물량막힌데? 중국군 한 만 명 해볼까 만 명? 농담 아니라 중국군 만 명 해볼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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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명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한 만 명 하면 될 것 같은데 끝! 야 너무 오해 없이 이겼는데? 한 만 명? 어 옛날에는 만 명을 했는데 요즘은 CPU가 수명이 다 됐는지 어 만 명을 못 버텨내더라구요 어 저글링 마키잼 여성부 앞에도 쏘죠 그럼? 좋은데? 야 쉽네 근데 아까 다섯 부대였으면 뚫렸을꺼야 야 3200명 잡았네요 어 3020명 잡았네요 와아 왔네요 한 대 다 한 160명 많이 잡으면 600명까지 잡네요 오오 중국은 진압됐다고 한다 고맙습니다